보안관제 수시 2차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퀴즈인데요 정의된 규칙을 활용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탐지하는 방식이 행위기반 탐지 방식이다 이건 false죠 이것은 행위기반 탐지 방식이 아니라 시그니틱 기반입니다 공격 유형을 등록해 놓고 그 공격 유형이 발견될 때 탐지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특징은 오탐률이 되게 적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은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은 ip 할당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ip 를 할당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ip 를 할당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rue 입니다 그래서 ip 를 할당하지 않으면 아는 이유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패켓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ip 를 할당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ip 를 할당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ip 를 할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오색 서버는 윈도우 버전이 없고 리눅스와 유닉스 맥 버전만 있다 이건 true 입니다 오색 서버 에이전트는 윈도우 버전이 있죠 그치만 오색 서버는 윈도우 버전이 없고 나머지 버전 들은 존재합니다 카톡 웹 방어벽은 네거티브 정책 위주로 방어한다 이거는 폴스 입니다 웹 방어벽은 파지티브 정책 위주로 반 방어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안 정책 강제 적용이다 이게 맞죠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뭐 하라하라 이렇게 권장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야지만이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안 정책을 강제 적용하는 것이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탐지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분석하여 보안 정책에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호스트 기반 이라는 것은 일반 pc 그 일반 os 가 있는데 다가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을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설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일종의 낙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어 보안 정책을 강제로 실시하는 것이 그 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고 설치하지 않으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넥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맨틱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은 낙의 일종이다 예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연결된 단말기를 감시하는 일종의 낙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낙 기능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만에서 인간 인가된 pc 또는 노트북에 하나여 인터넷 망에 이동을 하여 접속 시 혼용 사용을 허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동된 노트북 또는 이동된 pc 는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만에 사용할 때 업무만이란 것은 사내망을 말하는데 이 사내망에 사용하던 것을 인터넷 망 연결하게 되면 사내망에 사용되던 각종 데이터 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false 입니다 10번 낙의 기능 중 내부 인사 db 정보를 ldap 가 연동하는 이유는 권한을 접근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네 이것은 맞는 답이죠 그래서 true 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그냥 사용자 이름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사 db 에서 정보를 찾아서 어떤 권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권한에 맞게끔 접근 제한을 하는 것이 이 낙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true 입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ds 자체 장애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가능한 방식은 인라인 방식이죠 인라인 방식은 중간에 ids 장비가 네트워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ids 자체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nids 네트워크 베이스드 인투루전 디텍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걸 구축 시에 규모가 큰 기업이나 여러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을 수용할 경우 알맞은 방식은 탭 방식입니다 탭 방식은 이제 전용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어떤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운영하면 적합합니다 그리고 13번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일부 패킷이 누수되는 방식은 스팸 방식입니다 스팸 방식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이제 트래픽이 발생할 때는 일부 패킷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ossec 에이전트 설치 시 서버 설치와 다른 추가 입력 사항 두 가지는 에이전트 설치하거나 서버를 설치할 때도 동일한 명령으로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은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서버 ip의 주소를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인증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요 sql 인젝션 sql 삽입 공격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과 같은 웹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장비는 웹 방어병이죠 이건 침입 탐지 시스템들이고 탐지 시스템이고 차단 시스템입니다 주로 뭐 바이러스 공격 같은 것을 ips는 차단하고 웹 방어병은 80 포트를 지나서 들어온 그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번 다음 중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은 호스트 기반이라는 것은 일반 pc나 그 서버에 인스톨이 될 수 있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은 osec입니다 osec은 그 우분투에서 설치를 해봤죠 4번이구요 그리고 패켓 펜스는 그 낙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 패켓 펜스가 사용하는 포트 넘버는 1443번입니다 그리고 님다 cmd exe 코드 레드 등을 주로 방어하는 장비는 그 주로 ips 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요 그리고 웹 방어병은 sql 인젝션 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것을 차단하고 이 낙장비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를 보안 정책을 강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다음 중 웹 방어병에 해당되는 것은 모드 스크리티죠 아파치에서 개발된 건데요 이 아파치가 웹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웹에 특화된 그 웹 방어병을 소프트웨어조로 구현한 것이 모드 스크리티 입니다 웹 방어병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뭔 것은 웹 방어병은 쿠키 암호화라든지 마스킹 기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파지티브 정책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에 특화된 보안 정책을 펼칩니다 네거티브 정책 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파지티브는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정책이 훨씬 제한하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관식 문제인데요 지금 보이는 방식은 그 일직선으로 연결해 놨는데 이 스위치 허브에 이걸 미러링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탐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스팸 방식이라고 하죠 이 스팸 방식의 장점은 네트워크 구성에 변경 없이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격 차단의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패킷이 이제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입 탐지 시스템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할 경우에 최근에 공격 유형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시오 이것은 그 시그니처 기반 탐지 방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 정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탐지하는 행위 기반 탐지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기반 탐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행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를 탐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유리한 방법이 유리하지만 문제는 오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죠 낙 장비 구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 낙 장비를 구축하는 필요성은 한 대라도 그 보안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에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안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낙은 깨끗한 상태로 내부 정보와 내부방 접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의 개념이고 단순히 랜 케이블 연결했다고 해서 연결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정책을 따르는지 그리고 보안 패치를 깔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보안 정책을 따라 쓸 경우에만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낙 장비 없이는 그 수많은 네트워크 연결된 PC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웹 방어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세부 기능과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능을 보고 어떤 주요 기능이 있는지 표시를 하는 것인데요 쿠키 보호는 요청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유출 차단하는 것은 컨텐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체크해서 그 내용 안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폼필드 검사는 이것은 요청 검사에 해당됩니다 특수 문자가 포함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코드 노출 차단은 왜 필요한지 이것도 컨텐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텐츠에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가서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서버 정보 위장은 위장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 2차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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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84 봐 그래서